배출구에 걸린 용지 제거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. 용지암을 빼낸 후 뒷덮개를 엽니다. 이때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용지 배출구에 용지가 나와 있는 경우 배출구에 나와 있는 용지를 양손으로 잡고 용지를 조심히 빼냅니다. 두 번째, 용지 배출구에 용지가 나와 있지 않는 경우 용지의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윗방향으로 용지를 조심히 빼냅니다. 같은 부분을 양손으로 잡고 아래 방향으로 나머지 용지를 빼냅니다. 세 번째, 검은 기기 내에 용지가 말려있는 경우 검은색 기기의 손잡이 부분을 위로 올리고 안에 말려있는 용지를 꺼냅니다. 그 후 손잡이 부분을 내려줍니다. 프린터 내부에 이물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 용지 가이드를 정렬한 후 용지함을 장착합니다. 뒷 덮개를 닫아주면 자동으로 인쇄가 시작됩니다. 가격은 양손으로 인쇄가 시작합니다. 경기도 費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